올해 3분기 친환경차의 수출액과 수출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. 관세청이 발표한 3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3분기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이 작년보다 54.3% 증가한 28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. 수출 비중도 역대 최대인 29.3%를 기록했는데요. 3분기 전체 승용차 수출액은 작년보다 4.2% 증가한 9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. 3분기 전체 승용차 수출액은 작년보다 4.3% 증가한 기준으로 이어집니다.